제가 아프리카를 노래로 씹어먹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여자 BJ 이러면 딱 노래 이러면 딱 셀리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요즘 몸 상태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되네요 그치 배쥐 오빠 제가 제 노래를 들으면 남자들이 귀가 녹아내렸거든요 막 해서 우와 쟨 뭔데 저렇게 노래를 잘 불러 왜 BJ 하고 있어 가수 안 하고 나가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목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노래가 극혐이라고요 또 누가 그랬어요 제가요 뭐지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